이건 지금 모델하우스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부엌 여자들은 부엌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자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마당 여기가 마당 영심이 만두있는 마당 마당이 조금 작기는 한데 뭐 이정도면 앞에 그 다음은 여긴 이제 한마디로 한국마루 리빙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내 작업방 일하는데 여기 화장실 조그만거 1층에 있고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볼게 2층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2층 여기 2층에도 이런 공간이 있고요 영화보고 그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가 안방이다 여기가 안방 여기가 안방 여기가 안방이고 다음에 이게 이제 안방에 붙어있는 화장실 자 욕탕 자기가 좋아하는 욕탕 그 다음에 여기 거울 화장실 이렇게 토일러 들어가있고 옷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 수납공간 같은거 자 그리고 화장실게 창문 많네 밝고 여기는 지금 모델하우스인데 지금 똑같애 그 지금 짓는게 여기는 이제 빨래하는데 런쥬리 룸 그리고 여기 방이 조그만 방이 두개가 있어 근데 이제 방 하나는 뭐 손님 게스트방으로 써도 되고 어 뭐 여기는 뭐 그냥 여유있는 방 그 다음에 2층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총 화장실이 이 집에 3개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보자 아 아 아 아 아